1등 됐으면 좋겠는데 너 로또 샀냐? 어 야 요즘 1등 되면 얼마 주냐? 한 10억 줄걸? 진짜? 그 정도 줄걸? 야 근데 널 로또 1등 되면 나 얼마 줄 거냐? 한 3천 줄게 얼마? 3천만 원 준다고 왜 해? 아니 너랑 나랑 20년 친구 아니야 우리? 어 근데? 근데 3천만 원 준다고? 왜 그래? 아 너 진짜 졸라 치사하다 너 현승이는 얼마 줄 건데? 현승이는 한 3천 줘야지 현승이랑 나랑 똑같다고? 둘 다 친구인데 똑같이 줘야지 그놈의 형 내가 현승이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나 5천만 원 줘 안 돼 안 돼 야 너 어차피 1천만 원 버는 거야 그런가? 나 5천만 원 줄게 오케이 얘기했다 현승이한테 절대 말 안 하면 된다 절대 얘기 안 해 그 새끼 알면 진짜 아 진짜 아예 얘기 안 할게 진짜만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나 차 한 대만 더 사줄 수 있냐 에바야 아까 5천만 원 줬잖아 그걸로 사면 되지 아 근데 5천은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아 안 돼 진짜 안 돼 어 그래 그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사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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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사줄 건데? 아반데 왜? 야 그냥 너 그냥 사서 그거 타? 너 너가 타? 야 아반데 좋은 차야 뭐 뭐 사달라고 그러면 아니 뭐 BMW나 뭐 아우디 뭐 밴? 아 외제차 에바야 너무 비싸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 안 돼 나 그거 살 거야 겹치면 좀 그러니까 차라리 너 딴 거 사 그랜저 오케이 프로브로 프로브 오케이 얘기했다 어 오케이 아 나 지금 돈 진짜 너무 많이 썼어 야 우리 그거 끌고 으락리 갈래? 진짜 졸라 재밌겠다 야 조개국이 내가 쏠게 아이씨 됐어 네가 돈이 어딨다고 내가 살게 나 돈 많아 내가 쏠게 내가 살게 그냥 그 돈으로 저금해 알았어 알았어 너가 사 그럼 대신 이 차를 너가 사면 되지 나 졸라 비싼 거 먹을 거다 나 그래 먹어 아우 진짜 돈도 많으면서 씨 아 그럼 돈으로 뭐 할 건데 차 사고 아파트 한지 사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야 냉장고는 내가 사줄게 졸라 멋있네 뭐 사줄 건데 아무거나 사 그냥 됐어 그냥 그 돈으로 부모님 맛있는 거 사도 효자 납셨네 아주 효자 납셨어 있을 때 쓰는 거야 갑자기 10억이란 돈이 생기니까 옛날 생각난다 우리 대학교 때 기억나냐? 언제? 배는 고픈데 돈은 없고 우리 라면 한 봉지 사가지고 그거 배부르게 먹겠다고 불때까지 기다렸다가 허겁지겁 먹고 막 그랬었던 거 그때 끓여 먹었던 라면이 진짜 맛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왜 그때 먹었던 라면 맛이 기억이 안 나냐? 왜 울어 바보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10년 뒤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?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? 야 그만 울어 멍청아 나 진짜 나 진짜 왜 울어요 진짜 초콜릿에 야 밥 먹으러 가자 가자 나 진짜 운금 안 하지마 여보세요? 아 예 차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제네시스요 예 유지 불러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